이이녀맨 러블럭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특별한 감옥에 갇혔는데요 앞에 교도관님께서 뽀뽀를 받고 정신을 못차리세요 여긴 도대체 무슨 교도소인거야 오빠 저 이럴수가 여기 교도소는 여자 교도관만 있는 그런 곳이었나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쪼꼬미 귀여워라 데스피스 쪼 이렇게 여노교도 교도관한테 잡히지 않고 여기서 탈출해야만해요 쪼 절대 놓치지 않을거에요 네 여기서 탈출해야돼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는거 같은데 케이크가 아주 맛있겠군 내가 먹어버릴까 케이크는 내가 먹어버릴까 안돼요 이거 내꺼야 케이크는 어 어 잠깐만 케이크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아니 이건 숟가락 그래 이 숟가락으로 저 여자 교도관을 따돌린 다음에 쭉쭉쭉 도망쳐야돼 쫓아온다 도망쳐 아 멍청한 교도관데 또 못 쫓아오는구만 나 혼자 멀리 멀리 도망쳐야지 오 오 날 기다리고 있었었어 오 어 거기서 어 어 쫓아온다 어 도망쳐야돼 도망쳐야돼 어 쫓아온다 쫓아온다 음 어퍼주겠어 클릭 클릭 음 어퍼주겠어 어퍼해줄거야 자 쫓아올려면 쫓아와보시죠 여기서 난 타록할거니까 어 무서워 아니 남자 교도관들이 왜 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거야 뽀뽀를 당해서 그런가 그건 바로 나 나 입술천재 김야를 만났기 때문이지 어 뽀뽀 당하고만 나 도망쳐 으 나 뽀뽀 당하고 말거야 음 뽀뽀만은 꼭 피해야만해 거기서 내가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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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거이야 뽀뽀만큼은 피해야만한다 아 이러지마세요 쫑 아 쫑 이러지마세요 뽀뽀하지마세요 아 귀여운 작은아이네 아 아 입술이 멈추지 않는걸 쫑 아 이럴수가 역시 내가 잘생겨서 이 감옥에 갇힌게 분명해 난 나보다 큰사람은 매력이 없더라 당연한거 아니야? 그만 뽀뽀해 응 싫은다 쫑 자 우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요 어 좋아 저랑 데이트하는거에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아 하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아 하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도망칠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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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하하하하 으음 쫑 으음 으음 으아 이러지마세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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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아담신이에요 으음 쫑 으아 이러지마세요 으음 으음 쫑 쫑 쫑 쫑 쫑 공포에 뽀뽀 마신 간다 피하기? 괴물들이 으아 쫓아온다고 으아 으아 이러지마세요 이러지마세요 뽀뽀는 조 어 뽀뽀는 저거 뭐야 뒤에 어 어 리안이니 너 어떻게 여기 왔어 몰라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여기로 있는거 있지 아이고 아무래도 저 뒤에 뽀뽀 괴물이 쫓아오고 있거든 으아 뽀뽀해줄게 도망쳐야돼 도망쳐야돼 도망쳐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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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내 정신이 잠깐 미생을 쫓네 빠 아 잠깐 내 몸에서 뭐가 나오려고 그래 뭐가 헐 쩍 쩍 이 트럭기는 뭐야 쩍 쩍 응 도망쳐 쩍 쩍 뭐 어떻게 저기까지 갔지 쩍 쩍 헐 Anderson 저기 효도관이 넥 음 맛있다 응 야 놓은마야 으아아 니 뭐 좋은거 어쯈heart 내가 치킨바주카를써서 배를 터쳐서 죽이홧어 탈출해야해 치킨바주카 이 핑크 감옥에서 반드시 탈출하겠어 이 감옥은 여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자 교도관밖에 자 뭐지 여기는 또 오 홀 여기 남자들만 가두는 교도소 안에 실험실이 있어요 남자들만 실험하고 있어 분명 나도 잡아가지고 실험하고 말거야 어 쩔 아 여기서 나가야 돼 도대체 뭘 하고 있는거야 홀 홀 이거 어떻게 가야 이거 아 알겠어 여멘아 규변에 있는 이걸 부시면 돼 아 아니야 이거 점프하는거 같아 여기 이쪽이야 흡 물을 로봇에 뿌리면 고장나게 돼있지 어 됐다 열쇠 같은 경우 어 뭐야 이걸 어디다 쓰는거지 여기다 아 아니 어 경찰관이다 아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게 있나봐 여기 이걸 먹고 달리면 된단다 아가 아 이렇게 착할수다 어 야 신난한 레이스 그거 다 Bolt 고위 수리 아 아 무서워 으음 아하 무서워 이렇게 음 이야하하하 오오오오!! 우와 진짜 뭐야 방금 열쇠를 획득해.. 아 숟가락이다 이거 땅 파고 나가는 거네 자 여기서 나가요 그래 나 가자꾸네 이거 제 편인가요? 왜 계속 따라오시죠? agrad ambulance 도는 정 matt 이케 열쇠 여기 있다 오 열쇠 여기 있구나 리아야 빨리 와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 여기는 보통 감옥은 아니라고 여기는 늙졌어 양현씨 날 피하지 말아요 여기 괴물 같은 게 있나봐 무서워 죽겠어 밖이 뭐지? 아니 경찰들이 키우는 군견이야 강아지들은 없 귀엽긴 한데 자동차를 타고 탈출할 거야 오케이 금방 있으면 탈옥할 수 있어 곧 나오고 있다고 뭐야 이건 왜 울고있지? 저기 왜 울고 계세요 어디 이럴수가 처치해 싸워야 돼 싸워야 돼 흡 오빠 여기에 좀 더 오래 있도록 해 약점이 어디야 피가 안 달아 아 피 다는구나 이거로 어 이겼다 구멍쳐 안돼 오빠 가지마 오빠 헬기다 난 살았어 이런 젠장 잘 있어라 이 이상한 감옥아 돌아와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야 저 이상하고 못생긴 아줌마한테 장가갈뻔했어 됐다 깼습니다 와 깼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어 뭐야 머리 느낄 수 있네? 안녕히 계쌍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삐 아 룬 안녕 룬 룬